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방송입니다. 마지막 방송 내용입니다. 자 이 해리스 후보가 막판에 뒤집기를 할 수 있겠냐 현재로서 만만하지 않은 이야기지만 오늘 미국에도 칼룸리스들이 많지 않습니까 월스트리트 여러분들 저널의 칼룸을 보니까 가장 많이 읽힌 칼룸이 두 번째 칼룸이 있더라고요. 해리스는 좀 전세를 역전시키는데 두 주를 갖고 있다 14일 정도로 갖고 있는 지금이야 14일이 아니고 며칠 안 남았죠 며칠 안 남았네요 한 10일 정도 남았네요 이 칼룸 칼룸이기 때문에 사실 보다도 미국 내의 좀 중후한 칼룸 리트들의 현재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 이 기쁨 국면은 이제 다 지나갔고 이제 해리스는 본인이 수세에 몰려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 때문에 트럼프 후보가 대단히 대통령직을 수행하기는 위험한 인물이다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어제 cnn 방송의 타운 미팅에서 트럼프 후보가 파시스트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트럼프 후보가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다 그렇게 이제 선거 전략의 막판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윌리엄 겔스톤이라는 인물인데 비중이 얼마나 되는 인물은 제가 찾아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인물이 비교적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잘 정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딴 나라 이야기지만 한 번 정리정돈하는 의미에서 보시죠 조 바이든이 재선 도전을 포기한 7월 무렵부터 시작된 첫 번째 캠페인에서 해리스 후보의 캠페인은 로켓처럼 하늘을 찔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인기를 얻었다는 거죠 이렇게 확 치워 올라간 겁니다 그게 이제 시장 초반입니다 그리고 9월 달에 노동절 무렵에 시작된 시점에서 해리스 후보의 지지율이 정체되고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해서 해리스 후보가 전국 선두가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대부분 성부를 결정하는 스윙 스테이트 7개 주에서 해리스 후보의 우세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이렇게 사라지기 시작한 시점이 이 터닝 포인트 이 전체가 해리스 후보가 상승 무대에서 하강 무대로 변환된 것이 미국의 9월 달에 노동절 무렵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미 스윙 스테이트 미국의 대선 성부를 결정하는 7개 주에 그런 성부는 이미 9월부터 역전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미 하강시의 상승세 이렇게 현재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현재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보시면 이제 이제 국면으로 따지게 되면 마지막 단계 이제 남은 10일 정도는 트럼프 후보와 해리스 후보의 양 진영이 마지막 격전을 벌이는 장소인데 해리스 후보를 공격하는 것 외에는 가장 설득적인 이슈가 트럼프 후보는 가장 미국 국민들이 아쉬워하는 인플레이션 문제, 경제 문제, 남부 국경 불법 이민자 문제를 집중으로 공략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이든 정부가 어마어마하게 문역했고 바이든 정부의 이론이 당신이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바이든 대통령하고 함께 일을 한 거지 어떻게 이런 바이든 대통령 혼자서 이야기했나 그렇게 여러분들은 이제 때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해리스 후보 자신은 나는 샌프란시스코 리블 일동의 중도 좌파 노선을 갖고 있는 정치입니다 특히 트랜스젠더 문제에 대한 트럼프의 강고는 해리스 후보를 좌파적 인물로 고정시키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었고 그리고 불법 남부 국경의 인민자의 국경 통과를 범죄 행위가 아니다고 이렇게 옹호하는 해리스 후보를 공격하는 그런 강고를 많이 때리는 겁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결론은 뭔가 하니까 지금 10일 정도 남겨둔 시점에서 종합평가를 해보게 되면 클린턴 후보가 패배했던 2016년에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여기 보시기에는 해리스 캠페인은 2020년 바이든 승리 때보다도 2016년 클린턴 패배에 가까워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미국에서 여성 대통령에게 맡길 지금 시점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미국의 유권자들의 고민도 많다는 겁니다 일부 남성은 여성이 주도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나 여성이 아무리 자격이 있다고 해도 그들의 주도를 받는 것을 꺼려합니다 미국 역사에서 2024년 대통령 선거는 남성과 여성이란 성에 기반한 정치의 정점으로 간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고 몇 주 전에 해리스 후보의 열정적인 기뻄 정치는 트럼프가 승리하지 못하면 국가적 종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종말론적 경고하는 극명한 대조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캠페인이 대선이 가까워 오면서 해리스 후보의 의존은 트럼프가 당선되게 되면 정말 미국이 위험해집니다 그렇게 이제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진지하지 않은 사람이고 그가 백악관으로 복귀하면 매우 심각한 결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름들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공격하는 일종의 공격 초점이 이제 선거 막바진에 오면서 이렇게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제 이 칼룸 리스트가 주장한 것은 이 같은 해리스 후보의 새로운 전략이 선거 결과의 변화를 가져올지 궁금합니다 약간 부정적인 견해를 표록합니다 대부분 미국 유권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조치를 좋든 나쁘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많은 미국의 유권자들은 해리스 후보가 누구인지 해리스 후보가 무엇을 대표하는지 그가 대통령이 되면 무슨 정책을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리스 후보가 바이든 대통령과 차별화되는 뭔가 셀링 포인트 특별한 것을 유권자들에게 판매하는 데 실패했다는 이야기죠 이제 다 알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아 저 양반은 좀 콘텐츠가 부족한 것 같아 이렇게 알게 된 거죠 해리스 후보는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에 대해서 대중들에게 맹악하게 여러분들을 인식시키는데 실패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바이든과의 완전한 차별을 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딜레마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부통령으로 출마했던 사람들은 현재 해리스와 좀 다른 선택을 했다는 거죠 로날드 레이건의 딜을 이어 출마한 조지 W. 부시는 더 친절하고 옹화, 온화한 국가를 약속했고 또 다른 성공적인 연임 대통령 딜을 이어 출마한 엘고우는 빌 클린턴에 달리는 중도주의를 버리고 국민과 강력한 사람들 간의 치열한 포퓰리즘 충돌을 지지했고 그러나 해리스 후보는 자신이 걸어온 과거나 바이든 대통령 정책과의 결별을 거부했습니다 거부한 그런 데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몸담았던 정권을 배반하거나 이견을 필요가 할 수 없었으니까 이제 그 차별화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심판은 11월 5일 날 내려질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칼럼을 통해서 이제 미국의 대선 과정이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 우리를 전모를 다 파악을 할 수 있고 대체적으로 이 칼럼 리스트의 논조는 핵심은 바이든 행정부와의 차별화를 통해 가지고 대중들에게 내가 대통령이 되면 뭘 할 것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세일들을 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계속 수세에 몰린 것이고 10여일 정도 남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해리스 후보는 바이든 후보를 위험한 인물이다 그렇게 공격하는 쪽으로 아마 선거 전략이 바뀌고 있는데 그것이 효과를 거둘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이 사찰님께서 해리스 후보는 부통령으로서도 자질이 부족한 단지의 무슨 여성이란 이유로 이 정도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어제 방송 나갔을 때는 콘텐츠가 좀 부족한 것 같다 이거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선거가 공정한 선거가 돼야 국민들의 여망이 그대로 반영이 되니까 이제 단정적인 그런 표현을 사용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전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